내가 존나 봐 계속 따라와 안녕 아 씨앗을 들고 있어서 그래 자 먹어 아니 먹으라고 죽었네 그냥 저 이제 꽤나 잘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작대에서 돌고깽이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이러고 나무를 캡니다 고개이랑 나무 깨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왜? 아 나무는 도끼로 캐야 돼? 무섭네 여러분 이거 공포 게임이라고 왜 말 안 있었어요? 삼삼 집 짓기 이거 미션 받아야 하는데 아 그러면 집을 여기서 오케이 오 여기 여기가 나름 좀 그렇듯한데요 전 좀 더 넓게 지었습니다 오 어때요? 아 위에 나무 있었잖아 아 위에 나무 있었잖아 이거 다 지워야 돼요? 아 이거 다 지워 오 새로운 잠금법 해제 어 밑 밑에 밑에 무언가가 무언가가 다른 게 다른 게 캐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맨 아 아 맨 밑바닥이에요? 문 설치하고 집 들어가면 집으로 순간이동이 돼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크가 그럴 것까지 굴대요 거짓말 아니 문 문 만들어요? 진짜? 문 열면 진짜로? 문 열면 집으로 바로 가요? 아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제작대에서 철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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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철검 가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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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만들었습니다 짜 뭐야 이건? 아니야? 뭐야 철 철 아 뭐야 가위 만들면서 아 민수야 민수야 곡괭이부터 근데 나 곡괭이 만들 거 약간 가위 만들어서 곡괭이 못 만들어요 아 막대기가 부족한 거예요? 오 제작된다 제작된다 철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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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필요하죠 뭐지? 철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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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겡이가 곡관이 아니에요? 철겡이랑 곡괭이랑 다르 철겡이랑 곡괭이랑 다르 철겡이랑 곡괭이랑 다른 거였네? 아이고 농사일 때 쓰는 거라고 안돼 안돼 당원전 음식 달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달걀 6개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권초가 더 좋아요 아 거짓말 하지마세요 자꾸 권초를 먹으래 권초를 속아먹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권초를 먹어요 권초 속아먹는 거지 진짠데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다이안아 저쪽도 한번 가볼까? 뭐야? 뭐지? 젠장 믿고 있었다고 네 속보 광석에다 용암을 가져다 네? 아니 이건 아니 이겁니다 여러분 아유 그건 아니에요 이 감격적인 순간 불꽃갱이로 캐야 돼요 거짓말 하지마세요 야 뭐야 이렇게 쉬운 거를 갖다가 이세도들은 몇 시간씩 캐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참 내가 또 알려줘야겠구만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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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뭐지? 아니 너무 쉽잖아 안 잔거 아 이거 뭐 이거 몇 개 아인애님도 가져다 주세요 아유 내가 무료 나눠 하겠습니다 아인애님 보고 계신가요? 아 이거 여기 보면 아니겠다 너무 많아서 몇 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아 곡 만들어서 흑여석해서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뭐지? 왜 굳이 지옥을 갈라고 하지? 다이아 풀셋으로 기강 잡아야지 그치 못찾지 뭐 만났을 때 뭐 갚아 나 이러고 뭐 아니 뭐 다들 이런 거 아닙나?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릴파님 그거 뭐예요? 아 이거요 아유 눈치도 빠르셔라 이거는 다이아몬드인데 그냥 심심해서 풀셋 맞춰봤어요 벌써 인싸되는 소리 들린다 야 둘째 와 이분 다이아 뭐임? 캥거임? 그냥 좀 쭉 캐다보니까 열 개가 나와버렸어요 아 이것이 한우누말 계속하다가 도의 경지에 다다라버린 그런 거를 이제 마크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것이 진정 어린이의 게임이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진짜 이것이 진정 어린이 게임이 맞을까요? 저는 이 게임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요 이 게임을 추천해주신 와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금 뭐야 물이에요 물? 아 물이야? 다행이다 물이어서 다행이다 아 이제 좀비 좀 보고 싶은데 지상으로 가서 우리 좀비랑 한번 맞다니 떠볼까요? 동굴에서 강해져서 돌아왔다 녀석들 다 덤벼라 좀비 녀석들 내가 장비 안 차고 있을 때는 와아 와아 이렇게 오더니 장비 딱 차니까 딱 다 숨어버린 거고 야 여기 있다 후후 한마리 처치해 일로와 히야 두마리 일로와라 이것이 어 지..지도전략 세..세마리 와 나이스 이것이 전략 일타 쌍피 다섯마리 처치 완료 자 이제 아침까지 살아나봐야 한다 미션 성공 에이 근데 살아남는 건 쉽지 않을까요? 그냥 아침이 지나면 되는걸? 아 1일차 마크 오늘은 요정도까지 하도록 하고 차마 겁이랑 나잡아봐라는 부탁이 있네요 끝바아 릴 바이 바이 아